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마라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라탕을 먹어보게 되었는데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맛있게 먹으려고 청주에서 맛있다는 곳을 막 찾아서 그 어떤 중국인 분께서 아! 여기서 먹는 거! 중국에서 먹는 거랑 맛 진짜 똑같다고 이렇게 하신 곳에서 포장을 해왔습니다! 여기 로충칭 마라탕이라고 청주에서 가장 유명한 마라탕집이에요! 아! 이거 썸네일 해야 되겠는데? 이리 와봐 중국당면 좀 더 와봐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찰칵! 한움큼! 진짜 마음 가는대로 집어봅시다! 아! 좋네! 진작 이렇게 집을걸! 휘이! 집은 김에 중국당면부터! 낮은ком! 양포리 runner! 휘우! 효닥 background 스트레깐 점chw거룩 IG 이렇게 퍽빽 텍타 아, 딴 공소수 안 갖고 왔어요 그것도 포장해달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허거는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 마라탕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간이 어느정도 되어 있어서 따로 안 찍어 먹어도 맛있다고 하더라구요 네... 그래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아, 맛있다! 하얀거! 여기 완자! 여기있네요, 완자! 양고기, 중국당면, 청경채 그리고 호박 그리고... 안에 버섯 죽순 이거 뭔지 아세요, 혹시? 신기하게 생겨서 가져왔어 이렇게 까끌까끌하게 생긴 이런 질감의 면도 있고 그리고... 감자 그리고 이거! 건두부! 오늘 처음 먹어 봤거든요? 맛있더라구요 보여드릴까요? 또 뷰티 채널처럼 이렇게 짠! 맛있겠죠? 국물 호로록! 국물 호로록! 와, 마라탕은 오늘 처음 먹어 봤는데 자주 먹을것 같아요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생각할것 같아요 아니, 매운맛을 시켰거든요? 근데 약간 신라면 정도의 매콤한... 그 정도예요! 그래서 진짜 매콤하게 먹을 수 있는데 너무 맛있다! 아, 헬로우 인도네시아! 아, 이거! 제가 마라를 예전에 마라불닭볶음면으로 처음 접했었거든요? 그때 먹어보고 약간 입안이 얼얼한 이 맛! 맛있다! 약간 이렇게 느꼈었는데 마라탕을 먹으니까 이거네!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어떤 맛이냐면 근데 우리나라 음식이랑 뭔가 겹치는 게 없어서 뭐라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조금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아, 이 향신료 이거 뭐지? 고추기름 맛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시려나? 고추기름 같은 맛에 뭔가 그... 진한 육수 같은 이런 고기 육수가 이렇게 느껴지면서 약간 얼얼한 그 마라의 느낌! 음! 음! 결론은 맛있다! 너무 맛있다! 완자 한번 먹어봐요, 완자! 아, 이게 팔각향이에요! 완자 안에 고기가 들어있어! 약간 향긋한 향이 나는 고기! 아, 진짜 여기 가길 잘했다! 아니, 오늘... 오늘 그냥 사실은 허거를 먹으려고 했거든요? 허거를 먹어야지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마침 집에서 5분 거리에 허거 전문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기를 찾아봤지, 네이버에! 근데 후기가 이렇더라구요! 아, 마라를... 허거를 약간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것 같아요! 어, 제 입에는 조금 밍밍했습니다! 이렇게 적혀있더라구요, 어떤 분 후기에 그래서 아, 여긴 안된다! 일단 딱 하고서는 예전부터 추천을 받았던 로충칭 마라탕을 갔죠! 그래서 아내한테 거기 가서 포장해 올 거라고 하니까 아내가 어? 자기도 먹고 싶다고 가겠다고 해서 가서 오늘 저녁으로 마라탕을 먹고 저는 또 먹고 있어요! 근데 또 먹어도 맛있어! 그래서 저녁으로 먹을 때는 보통 맛을 먹었거든요? 근데 보통 맛은 진짜 아주 그냥 살짝 매콤한 정도예요! 그래서 뭔가 그냥 약간 진라면 보통 맛 같은 느낌? 근데 얘는 한 신라면 정도 되네요! 매운맛인데 과하게 안 맵고 뭔가 적당히 매운 게 너무 좋아요! 결혼했죠! 애들 있습니다! 와, 완자 어묵 같은 느낌이에요! 아, CGV에서 봤어요? 반갑습니다! 항상 영상 보면서 힐링함당 마라탕 어디 건가요? 로충칭 마라탕입니다! 충북대학교 정문에 있어요! 아, 이거 얼마냐면 5,100원부터 시작인데 거기 이렇게 그 샤부샤부 뷔페집처럼 쫙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내가 먹고 싶은 걸 고르는 거예요! 골라서 담은 다음에 그 무게만큼 추가금을 내요! 저는 오늘 이거 1kg 담았거든요? 추가로? 그래가지고 총 한 16,000원 정도 나왔는데 요렇게 먹으면 한 둘이 먹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드시는 거 보니까 한...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사이로 담아 가시더라고요! 저 중국 아닙니다, 지금! 아, 맛있다! 저는 오늘 중국 당면을 좀 많이 담아왔죠! 짬뽕! 여기다 짬뽕면 넣으면 마라짬뽕이 되는 거겠죠? 아, 맞아요! 그... 여기 사장님이 중국 분이시더라고요 이런 마라탕이나 이런 거의 장점이 뭔가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어! 평소 먹는 것보다! 그릇 밑에 파란 거요! 냄비 받침입니다! 어우! 그걸 보시다니 예리하신대요! 아, 생방 처음이에요! 아니, 짬뽕면은 안 넣어 먹을 거예요! 그냥 요렇게 먹을 거면! 이 맛은 딱 10,000원 정도 먹기! 이거 그냥 친라멘 정도? 맵기! 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으으으으으읍.. 으으으으으으으ㅍ.. 음? 컵라면 안먹어봤죠? 컵라면도 있어요? 먹어보고 싶은 날? 생방도 소리가 좋아요? 감사합니다 마이크에 신경을 쓴 보람이 있구만 하하하하 아! 네! 요것도 그냥 통... 그냥 큼직큼직하게 편집해서 올라갈 생각이에요 아! 밥! 밥도 먹으면 맛있겠다 밥 이따가 한번 일단 요거 먼저 중국당면 먼저 먹고 더 먹고 싶으면 생각해볼게요 I'm from Germany 굿텐탁 맞나? 하하하하 아! 짬뽕이랑 완전 다른 맛이야 제가 이거를 맛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되게 좀 애매한게 이걸 안 드셔보셨으면 왠지 비슷한 유의 다른 음식들도 안 드셔보셨을 것 같아서 뭔가 우리나라에 비슷한 음식을 대입해서 설명해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약간 고추기름맛 나고 뭔가 안에 고기 육수 같은 맛 나면서 그... 입안이 살짝 살짝 알라라면서 매콤한 그런 맛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드셔보셔야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한자 공부하겠어요? 아! 힘들겠다 아! 마라탕 호불호가 있어요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추천합니다 밥 먹어달라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일단... 먹고! 하하하하 아니 운영자분은 아내분은 아니구요 운영자입니다 본모자도 맛있겠는데요? 하! 떡을 넣었었지! 하! 하! 배고픈데 먹을게 없어서 마카롱을 먹어야? 어떻게 마카롱이 집에 항상 있지? 하하하 최고인데요? 아! 모기 버섯도 있었는데 제가 평소에 모기 버섯을 잘 안 먹으니까 안 넣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구나! 다음에 꼭 넣어서 먹어볼게요 아, 뭐야? 벌써 16분이나 지났어요? 응! 16분만에 다 먹은 겁니다 많이 먹었구나! 아! 중국당면 먹기 딱 좋은데요? 잘 이렇게 불려주셨나봐요 그냥... 거기서 가져온 거 그대로 국물 끓일 때 같이 넣고 끓였거든요? 잠깐! 아주 딱 좋은데요? 아, 짬뽕 해줘요? 마라탕 해줘요? 어... 지금은 마라탕이 좋습니다 으음! 아임 프롬 인도네시아 갑자기 목숭아를? 아! 유학생인데 매운 거 먹고 싶다고! 아이고... 예전에 아내가 일본 여행을 갔는데 진짜 한 2-3일 정도 지나니까 매운 게 너무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김치찌개 집을 가서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진짜 하나도 안 맵고 막 엄청 들큰하더래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일본 요리를 할 때 쓰는 약간 매콤한 살짝 매운 맛이 나는 그런 게 있대요 그게 있어서 좀 넣었는데 아무 맛도 안 나길래 거의 통을 들이부었더니 그제서야 조금! 이제 좀 매콤한 맛이 나서 먹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진짜 완전 다 퍼먹었대요 바닥까지 근데 진짜 유학하고 계시면 이런 매운 음식 많이 그리우시겠네요 어! 이거 어린이들은 먹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매운 맛은? 근데 보통 맛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순한 맛도 있어요 근데 순한 맛은 안 먹어 봐서 모르겠네 근데 여운이는 오늘 뭐 먹었냐면 꽃빵 먹었어요 꽃빵! 꽃빵도 같이 팔길래 3,000원짜리 시켜가지고 꽃빵 먹었습니다 아, 여기가 잘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들고 먹을까? 아, 내일 모레 갈 거예요? 아, 청주인이시구나 좋겠다 아, 근데 진짜 가시면 후회 안 할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아, 기름 많은데 이게 기름이 많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느끼하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아, 들으면 죄송합니다 하하! 아! 여기 혼자 와서 드시는 분들 진짜 많았어요 제가 먹으러 갔을 때도 전체에 한 10분 앉아계셨는데 그중에 한 4분이 혼자서 드시는 분이었어요 제 옆에 앉으신 분도 여자분이신데 혼자 와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자주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다들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막 퍼서 드시더라고요 밤모는 뭐예요? 밤모 하고 싶어요? 밤모? 두부인가? 하하! 죄송합니다 하하! 두부, 한모, 두모, 반모 아! 저 이거 두부 맛있더라고요 건두부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짜잔! 요거 맛있더라고요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아, 밤모듬 밤말 할까 그러면? 지금부터 한...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아, 이렇게 하자 요거 다 먹고 후식 먹으면서 밤모 한번 해보죠 아, 후식이 뭐냐면 과일... 모듬 과일입니다 망고 포도 아, 그거 아니야 저번에 계속 추천해 주셨던 뭐지? 샤인머스캣 저... 샤인머스캣 여러분들이 계속 추천해 주셔서 살려고 계속 알아봤는데 자꾸 샤인머스캣 묘목만 나오고 과일이 안 나오더라고요 철이 아니라서 그런가? 그래서 결국 주문을 못했어요 그, 표후젤리도 지금 주문하면 4월달에 배송을 시작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되면은 또... 다... 철이 지났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주문을 안 했어요 하하 심어서 내년에 먹어달라고요? 하하하 아, 잘 먹었습니다! 마라탕! 맛있네요 진짜... 안 드셔보신 분 계시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약간 문화 충격 받았어요 약간 이렇게 새로운 음식? 아, 진짜 너무 만족스럽게 잘 먹었고 아까 저녁에 먹고 지금 또 먹는데도 너무 맛있게 자꾸 먹어서 아마 조만간 한 다음주나 다다음주에도 한번 또 가서 먹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후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은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세요! Tony 찬롬 아, 이쪽에 저희 얘 bool 같은 장애를